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임종석, 유시민, 청와대 등 황교안 대표에 대해 일제히 품을 열었는데요.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자리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그런데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이 도를 좀 넘었어요. 유시민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뭔가 좀 의미가 있다. 최근에 들어서 시기적으로 보면 패스트트랙이 일단 통과가 돼가지고 정부 여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모양새로 일단 가잖아요. 그런 추세에서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러한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좌파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의 정면 충돌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한 전국 환경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2016년도 4월 총선 바로 일주일 전 그 당시 올라갔던 지지율에 근접한 수치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결집이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지휘부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뭉치는 추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정부 여당이 밀리는 위기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청와대 수보에서 직접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그러한 비판의 발언을 내놨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5.18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어요. 예를 들자면 막말을 정리하고 와라. 막말 정리 안 하고 오면 산무지침까지 유시민 이사장은 내놓고 고개를 돌리고 말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라. 이러지 않으면 얻어맞으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야말로 막말을 퍼붓고 있고 이런 걸로 본다면 5.18을 계기로 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율 상승 기조 이것을 꺾겠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단순하게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아니고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두어 달 때 집중적으로 여당의 이낙연 총리를 앞서고 있거든요. 그 편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까지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총선은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긴장 의식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보도 나온 걸 갖고 왔는데요. 이 산무지침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눈을 마주치 말라. 이렇게 돼서 그 둘째로 절대 말을 붙이지 말라.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즉시 황 대표가 나타나면 즉시 등을 뒤로 돌려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이게 5.18 관련 망언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고 오면 의도적으로 얻어 맞으러 오는 것이다. 그럼 광주에서 얻어 맞아라 때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얻어 맞으러 오는 것이다. 이게 제1야당이든 제1야당이 아니든 간에 정치 사회에서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드루킹 사건 국회에서 투쟁할 때 이상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테러당했죠. 테러당했잖아요. 그럼 뭐 경찰 누구든지 그건 테러의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 테러 행위입니다. 이렇게 정답하시고 황교안 대표는 저번에 광주에 가서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거는 옛날에부터 달걀 하나만 넘어와도 이건 정치 테러로 봐요. 옛날에 박근혜 대표도 면도칼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얻어맞으러 온다. 이런 민간인이나 얘기해도 그런 거는 바람직 않다.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얻어맞으러 오는 거냐. 이 얘기는 이거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테러 선동이거든요. 정치 테러 선동. 그리고 또 지금 유심히 급한 거 봅니다. 말로는 난 대선에 안 나갈 거야.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하지만 지지율이 1, 2위를 나오다 보니까 대선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고 강력한 경쟁자인 황교안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럼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꼼수가 들어간 견제가 아닌가. 그러면서 또 이런 정치적 테러를 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황교안 대표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얻어맞으러 오는 거냐. 이런 얘기는 더군다나 삼비지침. 이게 도대체 이 수준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5.18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시각과 황교안 대표의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계급장 뛰고 맞장 뛰자 있잖아요. 계급장 뛰고 맞장 뛰자 해가지고 유시민의 갈릴레온지 올릴레온지 모르레온지 여기 가서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아니면 신의한소 나와서 좌우로 앉아서 토론을 하든지 KBS 가서 토론하든지 맞장 토론을 하자. 그러면 멋이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느닷없이 국회 나올 때도 무슨 진바지인가 반바지 입고 나타나가지고 많은 논란을 약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답게 토론하 유시민 이사장은 차기 대권 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기 대권에 나가든 안 나가든 떠나서 여든 야든 또 진보든 보수진 떠나서 대권 반열에 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그리고 품격에 맞는 콘텐츠 있는 정치 활동을 하든 아니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활동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편갈되는 거예요. 상호 보수와 진보 자와 우간의 대립의식을 결정해서 좋게 얘기하면 자기 진영의 결속을 노리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을 이분법적 적대전 개념으로 갈라세우는 겁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이런 것은 빨리 시정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전대협 때 자기 수사한 그런 이력이 있는가 봐요. 이런 걸 가지고 막말을 정리하고 또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지난번에 물세례 막고서도 또 올 거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자주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권한대행을 할 적에도 현장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대표만 아니 황교안 대표는 노무현 봉하마을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그거는 그럽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들은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보수 지정의 당대표들도 당대표잖아요. 사인이 아니거든요. 공인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묘소 방문해서 예의를 갖추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도 당연히 봉하마을 가서 예를 다 갖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18 행사 때 당연히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막말을 정리하고 와라,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품격에 맞는 용어와 품격에 맞는 장소와 시기에서 얘기한다면 좋은데 그냥 정치적인 공방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발전 여야 간의 정상적인 관계의 정상화라고 표현할까요? 제대로 된 의회 정치,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당 정치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임종석도 내년에 종로에 출마한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황교안 대표도 내년에 종로에 나가서 한번 결절을 임종석과 펼쳐봐라.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건 좀 어렵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임종석이 그런 내용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쓸데없이 지금 청와대에 있지도 않은데 뜬금없이 견제를 하는 거 보면 종로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임종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로에 강력한 후보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인사들의 이런 발언을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비판하는 이거 분열의 정치로 가겠다는 거냐 낡은 과거의 정치로 가겠다는 거냐 이런 대변인 성명도 지금 발표하고 있고 또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패스트트럭에 찬성을 표한 그런 정당이잖아요. 민주평화당 대변인조차도 이러한 여권 인사들의 이런 편가를 시각에 대해서는 우려의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여권의 영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인사들의 이런 발언은 점잖고 내용은 강하더라도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될 때 대한민국 국민 정치 그야말로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잖아요. 여기에도 부합하는 그야말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김영준 명지대 교수 아주 유명한 정치평론가잖아요. 이런 양반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인식의 문제다. 이런 인식의 틀이 지금 잘못 정해진 거 아니냐 고착되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정치 미래를 받아보면서 제대로 된 품격 있는 정치를 할 때 국가 수준에 맞는 그야말로 정치 선전하러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억현의 안보정론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내년 총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승기를 잡은 것 같은데 큰 실수 없이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여권은 좌우가 어딨냐 이념 논쟁 벗어나자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좌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우는 지금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좌우가 나라를 개판치고 종북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찔렸나 보죠? 그런 종북 좌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쳐지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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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